전화화송군이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충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화화송군은 지난 4일 한천면 동가리 1원의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충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그동안 물부족과 지하수 수질 악화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이 소요되는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충사업은 마을 상수도와 개인 관정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18가구 32명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